네, 땅굿 상아야, 상아야 가깝지만 멀고 익숙하지만 낯선 당신의 근처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땅굿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기 얼마 됐어요? 100일이요 잠을 좀 잘 자요? 수요 좀 필요할 때 같아서 같이 넣어서 필요했는데 감사합니다 네네네 땅굿 어,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결 어떻게 하셨어요? 땅굿이요, 땅굿 땅굿 그럼 언니가 선물해 줄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땅굿 찾았다, 주인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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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엄마 고생하지 마라 새로운 이웃 뜻밖의 친구 일상의 영웅을 만나 당신의 마음까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근처에서 따뜻한 일상을 나눌 수 있도록 당신 근처에서 만나요 안녕하십시오 닷감라 아멘 한글 잊지 마